절로 헤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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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 송원에서 순정의 열무로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김지사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